그렇기 때문에 네, 오늘의 기쁨은 kids love 댄스 맛있다 유카타? 응 그 일본인들이 집에서 있는 거 둘 까먹어가지고 팔 것 같은데? 두 섬 두 섬 그냥 입어 어차피 이상한 건 매한가지니까 누가 뭔데 이거? 연어 초밥이 유명해 맛있어? 두 섬 이거도 어디서 먹지? 아.. 아..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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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온 댕댕이 코스키이 아 너무 귀여워! 찰리 찰리! 이거면 뭐야? 비누야? 어. 할라봉 비누가서 하면 한 게 나아. 마침 저도 비눈인데. 귀여워. 아 어떡해? 케이크야? 아니야. 이거 너무 예쁜데? 마치 마지카 나름이 내 취향이야. 어떡해? 이거 그거잖아. 그 드라마. 어 뭐야? 어떡해? 야 자취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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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인용 자취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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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? 귀여워. 응. 귀여워. 저거야? 저거. 세상에 제일 큰 거 시켰네? 올해! 사실 말해 sounds. 이거랑 못하면 진짜 질겨 놔서. 야. 아. 이거 좀 씹어. 쉽게. 이거 아는 거처럼. 여기 있어,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아 귀여워 얼음 그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? 그 스쿱이 너무 커 일단은 음 그럴싸하네 이곳은 아비규완의 현장입니다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그냥 거품 맛 거품 맛? 사이다 맛? 밀키스 맛? 약간 그런 느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